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6호 태풍 인파는 7월 18일 오전 3시경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약 67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하였습니다. 6호 태풍 인파는 중국 푸저우를 향해서 서진하고 있습니다. 6호 태풍 인파는 오늘 21일 오전 3시경 중심기압 970hPa 중심부근 최대 풍속 시속 126km 강풍반경 약 350km의 강한 세력으로 일본 오키나와 남쪽 약 270km 부근 해상을 지나 타이완 방향으로 서진하고 있습니다. 태풍 인파는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계속 서진하다 23일 오전 3시경 타이완 타이베이 동남동쪽 약 270km, 290km 부근 해상을 지나 26일 오전 3시경 중국 푸저우 북북 동쪽 약 210km 부근 육상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6호 태풍 인파는 마카오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불꽃놀이를 의미합니다. 한편 19일 낮 12시경 중국 남서쪽 해상에서 발생한 제7호 태풍 침파칸은 오늘 21일 오전 3시경 중심기압 990hPa의 약한 세력으로 중국 잔장 북서쪽 약 140km 부근 육상에 상륙했습니다. 제7호 태풍 침파칸은 말레이시아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향기로운 꽃으로 유명한 식물입니다. 한편 8호 태풍 네파락은 7월 23일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맞춰서 도쿄를 강타할 것으로 예상되며 24일과 25일 일본 도쿄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